안녕하세요 쏘야디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예가 분들께서는 벌써부터 봄이 들썩들썩 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화초도 구경해야 하고 우리집 실내 정원도 새롭게 꾸미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화초를 키우고 싶은 욕망이 드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품종의 화초들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 중에서 특히 올해에는 난초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난초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항상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 이걸 어디에 부작해야 이쁠까? 우리가 옷 하나 고르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이 예뻐서 분양받은 화초의 옷을 고르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반백년을 화초에 힘써오신 저희 어머니의 노하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문은 간단합니다. 부작에 사용될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품이 있어야겠죠? 바로 화분입니다. 어머니처럼 창고 어딘가에 잠자고 있던 예쁜 화분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엄청난 장치나 기교가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그냥 뒤집어 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저 간단하죠? 가끔 저희 쏘야들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에 나오는 작품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지 실제로 따라하지는 않는다 라고 답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권할게요. 실부작이든 낚시줄 부작이든 난초가 흔들리지 않게끔 뒤집힌 화분에 단단하게 고정작업만 해주시면 되고요. 수태는 취향에 따라 곁들여도 되시고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화분 부작은 고리를 걸어서 흰색 철망에 걸어두셔도 좋고 야상화처럼 바닥이나 어딘가에 그냥 올려두셔도 꽤 예쁜 정원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화분 부작을 보시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집에 있는 화분에는 내 난초가 어울릴까? 이 부분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창고에 두고 쓰지 않으시는 화분 대부분이 어떤 이유가 생겨서 쟁여둘을 뿐이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심 끝에 어렵게 고른 화분들이 맞습니다. 당연히 예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취향에 가장 잘 맞는 화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화분들이라면 어떤 난초를 붙여도 예쁠 것이고 충분히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내서 바로 작업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응용편입니다. 어떤 난초를 어떤 화분에 붙여가는 게 좋은가? 먼저 긴 화분의 경우에는 이파리가 길게 뻗어나가는 풍란 종류를 상단에 부착해주세요. 여기서 나온 난초의 이름은 금은라사 풍란이라 하고요.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이파리가 특징인 난초입니다.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어 이파리를 맺은 것 같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화분 중간에 콩짜 계란과 같이 자잘한 이파리에 난초를 붙이고 그 위에 호접란처럼 이파리가 큰 서양란을 붙여서 합작하셔도 좋습니다. 중간 화분 크기의 경우에는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기 위해 나무를 영상케 하는 난초 위주로 부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대우홍란이나 소유폭란 종류를 붙여주셔도 좋고 덴드루비움 계열의 석곡 종류를 붙이셔도 좋습니다. 작은 화분들은 당연히 작은 이파리를 가진 난초들을 붙여야겠죠? 종류는 워낙 다양하니까 입맛에 맞는 난초를 붙이시고요. 특히나 작은 화분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장식하기보다는 여러개를 만드셔서 항아리 뚜껑 위나 선반 위에 진열해 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을 겁니다. 꼭 화분이 아니더라도 전에 다루었던 토분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심지어 항아리까지 뒤집어서 난초 부작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잠자고 있던 화분들을 꺼내신 다음에 멋진 난초부작 작품들을 만드셔서 올해는 꼭 더욱 풍성한 정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쏘야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